대학이 문을 닫고 학생도 모두 떠나고 텅텅 빈 유령마을로 변한 원룸촌입니다. 원룸 지어서 투자하신 분들 반값도 못건지고 눈물을 흘리며 다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북 고령군에 있는 폐교된 가야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93년도 개교를 했는데 지금은 텅 빈 폐교가 되어있습니다. 저기 김해로 이사를 갔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 본교 학교를 전부 김해로 이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텅 빈 건물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한창 번성기던 98년도에는 학생수가 3,500명이나 됐습니다. 시골 대학치고는 상당히 많은 학생수죠.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이 넓은 대학부지 골프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 건물도 옛날에는 강의실이었는데 지금은 나인홀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버스같은 데서 가야대 광고 많이 했죠. 가야대 가야해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골프학과가 이 학교에 있다는데 학교 운영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까 클럽하우스 빼고는 모두 텅텅 비어있고 여기 본관에 올라오는 길도 지금 골프장에서 캐낸 돌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학교 재단에서는 학교 부지에 골프장을 지어서 몇 년 전에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먹고 튀었다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 인구가 3만 명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대학교 유지가 힘들 정도로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원룸촌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학생들이 이 원룸에서 살면서 통학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사람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요새 김해고 시골지역에 가면 이런 아시아마트 많죠. 2003년부터 학교가 김해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도 당연히 다 김해로 이사를 갔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이렇게 쫙 빠져나간지가 오래되니까 여기는 완전 쓰레기 난장판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유령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청소가 돼서 조금 깔끔해졌네요. 예전에 학생들이 이 거리를 압구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 압구정은 아닙니다. 마치 서울 압구정처럼 당시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북적여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한꺼번에 김해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침내 2012년도 모든 학생들이 김해로 다 떠나고 여기는 텅 빈 거리가 됐습니다. 여기 원룸이 200채나 있는데 그 200채도 당연히 텅 비어서 학사촌이 아니라 유령촌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여기 식당 건물 같은데 여기도 폐업했네요. 폐업해가지고 있는데 안에 보니까 신발도 입고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식당 앞에 이렇게 버려놨습니다. 하얀색 소나타인데 차가 오랫동안 방치돼서 녹이 좀 슬었지만은 멀쩡한 차를 이렇게 버려놨는데 이 차가 이 가게 식당 주인차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터에다가 버려놓았는지 참 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겠죠. 차문도 안 잠겨있고 내부를 보니까 멀쩡하네요. 자동차를 유지할 수 없는 무슨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막걸리 파는 학사주점인데 저희 대학때도 막걸리 많이 마셨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막걸리 한 병에 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겸 막걸리 이게 밥을 따로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주시켜가지고 한 끼니 때우곤 했죠. 학생들은 다 빠졌고 지금은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나 소외계층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월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까 보통 보증금 30만원에 월에 15에서 20만원 정도 하면 원룸 방을 쓸 수가 있답니다. 건물마다 여기저기 원룸 임대광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016이네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룸 건물들은 대부분 90년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년 30년 이렇게 된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들인데 이 동네에 와보니까 확실히 PC방이 많네요. 저도 옛날에 PC방 투자해가지고 손해 좀 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문을 닫은 곳은 PC방 뿐만 아니고 여기 학사촌에 있는 식당, 카페들, 당구장, 노래방 모두 다 폐업을 냈습니다. 학교가 떠날 당시에 고령군에서는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이 인구 유입 요새 절실한데 시골에 그때 가지 말라고 좀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건물이 참 많네요. 전부 원룸인데 이렇게 많은 원룸 건물이 있는데 지금 차 한 대만 딸랑 서 있습니다. 학사촌이 번성했던 시기에는 이 학사촌만 사람이 북적이었던 게 아니고 고령 읍내에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령 가야대는 생명이 참 짧았습니다. 93년도 학교를 개교했는데 2003년도 김해로 이전을 했죠.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대학은 짧은 생을 마치고 여기 학사촌도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도 PC방인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들어봐서 압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이런거 옛날에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오락실에 가가지고 겔로그 이런거 했죠. 여기 방금 전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빈 건물인 줄 알았는데 우편함도 지금 텅 비어있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건물이 엄청 낡았습니다. 천정에 보니까 시커멓게 지금 곰팡이도 피어있고 거의 뭐 유령촌이나 다름이 없네요. 원문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와봤는데 와 완전히 폐가가 되어있습니다. 비어있은지가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지금 벽지가 곰팡이가 쓸어서 완전히 시커멓게 변해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살게 되면은 이렇게 멀쩡한 집도 귀신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기 온거는 저희 시청자님이 고령에 원룸이 텅텅 비어있다 한번 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완전히 흉가체험을 합니다. 학교가 떠나고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면은 이쪽 지역 경기가 살거라고 주민들은 기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되죠. 골프장은 이미 매각을 했고 학교 부지도 매각 진행중이랍니다. 그런데 다시 뭐 학교를 개교하는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학교 부지 땅이 팔리면은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아 근데 이 시골에 인구 3만밖에 안되는데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습니까? 대구사람이 이까지 살러 들어오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7억을 들여서 원룸을 지어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학생들이 다 떠나자 이제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결국에 못 버티고 건물 지은지 3년만에 2억 5천에 팔고 떠나셨답니다.